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실수냐 고의냐 진짜 국기문란인 거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서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부터 살펴보죠. 사실 그제 저녁에 발표됐었던 경찰 치안감 인사 여기에서부터 어지러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치안감은 경찰 계급 서열상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사 총괄이나 예산 인사를 고민하는 고위 간부 자리입니다. 그런데 발표 2시간 만에 번복이 된 건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그제 저녁 6시 15분에 경찰청 인사과가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인사안을 이메일로 받았고 곧 공표가 됐습니다. 이 안을 편의상 1차 안 이렇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시 30분 치안정책관이 수정된 인사안을 다시 전달하면서 재공표됐거든요. 이때 발표된 게 최종안인 겁니다. 지금 편의상 1차 안이라고 했던 그 안의 성격을 두고 지금 설명이 서로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면 1차 안에 대해서 행안부와 대통령실 측은 사전에 경찰청장이 추천한 안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경찰의 추천안이 어떻게 최종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중을 따져묻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경찰은 1차 안이 당초 검토한 범위 안에 있었다. 주요 포스트 그러니까 주요 보직은 맞았다라고 설명하면서도요. 경찰이 추천한 안건 그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걸 따져먹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최종 재가가 나지 않은 걸 경찰이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경찰은 관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분은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찰 고위 간부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다는 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종전에는 경찰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과 함께 논의를 하고 행안부는 형식상 재청 주체로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전달받은 인사안을 경찰이 내부에 선공지하고 후 결제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가 보내준 안건을 그런 식으로 경찰 실무자가 판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1차안을 발표한 형식이나 절차를 두고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1개 경찰 계급 중에서 총경급 이상의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면 장관이 재청을 하지만 임용은 결제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1차안이 전달되고 공표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죄가 없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언급하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1차안이 최종 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개입을 했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불거지고 있는 핵심 의혹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행안부 치안정책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치안정책관이 1차안과 최종안을 모두 전달을 했는데요. 그 간격 2시간 23분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시간에 누군가 개입하면서 인사 번복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안정책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안정책관은 정상 업무 중인데 여러 차례 입장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치안정책관이 보냈으니까 제일 잘 알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국기문란이라는 단어, 아주 센 단어인데 이렇게 격앙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실 취재를 해봤죠? 사실 고의로 유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경찰 기강이 그만큼 심각하게 해이해졌다. 아무래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제과도 나지 않은 인사안이 어떻게 경찰 내부망에 올라갈 수 있냐는 것인데 또 대통령이 마치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처럼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인사 번복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을 했다면 국기문란이고 실무자 실수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과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찰 통제안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부터 말탄 경찰관까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일단 행안부는 경위 파악은 모두 마쳤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이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만큼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아직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만큼 경찰의 내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취재해 주시죠.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